오케이 아셨습니다. 104009 탄력 받았죠? 탄력 받은거 탄력을 받으면서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 파워를 모아 볼 수가 없네요. 못 막죠? 여러분들 104009 인기가 있는거는 당연히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서버라던가 이런 것도 빨리빨비고요. 지향성 좋고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메탈로 되어있는 서쌈과 메탈쇼 앞뒤 구성기성 다 배탈이 있어요. 저희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와 정말 좋죠? 가격대 성능 최고의 차 RC-RF에서 만나보시고요. 이렇게 꾸준하게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큰 차 정통 RC 중에서도 이제 비싼 차도 있잖아요. 트렉사스 라든가 아르마라든가 교, 쇼, 테크노 이런 레이스까지 가능한 차도 있거든요. 그 처음에 할 때 다 이런 걸로 합니다. 물론 여러분들께서 RC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도 이거 펀카로 아주 재미있어요. 아주 재미지고요. 재미있는 차 재밌게 재밌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또 부품이라던 것도 다 준비되거든요. 보통 왕구 같은 경우는 없어지면 끝나잖아요. 10만원 밑으로 왕구 같지 않은 RC카. RC도 잘 움직이는 RC카. 파워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RC카. 바로 104009 RCF에서 구매하세요. 더블 출고 시키겠습니다. 더블 출고. 오케이. 갑니다. 멋져요. 멋져요. 2배는 멋져요. 오케이. 됐어요. ose